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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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970년 1970년이요? 1월 9일 개띠 53세 성은 양씨에요 1월 9일이요? 네 네 뭐 여자 남자에요 남자 네 향후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하 이 사람 미래라는거는 이 사람 낙이나가는 잘나가는데 여자 때문에 구조소 많이 타는데 여자 때문에? 네 여자 때문에 구조소 좀 타요 나가기는 잘나가는데 근데 이 사람 가다가다가 중간에 막혀요 가다가 막힌다? 네 가다가다가 막히고 가다가다가 막히고 이래요 음 금전은 이 사람은 말리지는 않네요 인간이 많이 복잡해 인간이 많이 복잡해 많이 복잡해 사람들하고 많이 열 끼고 많이 복잡해 운은 어때요? 운은 쭉 갈까요? 예 운은 괜찮아요 운은 쭉 가요 이 사람 운은 지금 올해 상승이에요 상승 운은 좋은데 인간관계에서는 좀 뭐랄까 언변도 좋고 뭐 대화 같은 것도 좋고 많이 좋아요 좋은데 좀 때로는 좀 사람들이 많이 이 사람을 좀 적하는데 이 사람 말이 이렇게 좀 말이 많아 언변이 무책이 많아 관제는요? 관제도 조금 없지 않고 있어요 좀 구설 좀 타는데 구설 좀 많이 타는데 이 사람 일단은 이제 운은 그 금전은 마르지 않는다? 예 대신 이제 관제는 근데 금전은 마르지를 않는데 막 빠져나기 바쁘고 구설이 타고 좀 관제가 조금 비쳐요 관제가 어 구설이 너무 많아 말이 일단 나중에 썸네일로 누군지 한번 꼭 보세요 선생님 네 지금 이 분이 조금 문제가 있긴 하거든요 네 이 사람 말이 많아 너무 많아 일단 알겠습니다 네 네